지금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먹는 거, 식습관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 좋아지는 것은 물론 예방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루테인의 경우에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 및 눈의 피로를 막아주는 루테인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연어, 어둥어둥,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의 DHA는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해서 눈물막을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 디지털 기기의 과잉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안구건조증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구건조증에 대한 치료가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는 천연 눈물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안구건조증은 한 번 앓고 나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인데요. 생활습관과 식습관은 물론 악화됐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서 여러 가지 약물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통해 눈 상태를 꾸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하는데 마스크랑 또 안구건조증이랑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영국의 워털루 대학에서 마스크와 안구건조증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얼굴에 느슨하게 걸쳐 있으면 입과 코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공기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이 눈물막 형성에 영향을 끼쳐서 눈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도록 양손가락이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네요. 네. 잘 지키면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훈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